안녕하세요. 공급을 하자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유선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무선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이렇게 부착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트리머 전전기를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릴까 하는데요. 우선 이 트리머 전전기라는 게 이렇게 정원을 갖고 계시는 분들 혹은 측백나무, 연산홍 등을 일정하게 수관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제품이고 이렇게 날과 날들이 아래 위로 왕복 운동을 하면서 꼭 머리를 깎는 바리캉의 원리처럼 얇은 가지나 잎사귀들을 잘라내주면서 다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거든요. 우선 젠틴버라는 브랜드에서 출시가 되었고요. 모델은 GT-GTM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충전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유선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장착을 해서 트리머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일단 날장의 길이는 310cm, 31cm고요. 그리고 지금 날과 날 사이의 간격은 2.3cm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렇게 드릴 어텐치먼트, 그라인더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그라인더 어텐치먼트들을 설명드릴 때 좀 조심스러운 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면 꼭 뭔가 이렇게 그라인더도 부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소개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그라인더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그라인더를 가지신 분들께서 부착을 해서 트리머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일단 이렇게 작동을 시켜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날형입니다. 양쪽 날이 다 움직이면서 절단하는 방식의 타입이고요. 그리고 지금 판매 가격이 한 4만 5천원 정도 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사용량이 많으신 분들이 날을 교체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이 날만 추가로 또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19,000원 정도의 날을 교체해서 새날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유선 그라인더 그리고 충전 그라인더에 장착을 해서 뒤에 보이시는 칙백나무 그리고 저쪽에 보이시는 연산홍까지 직접 작업을 한 번 해보면서 얼마만큼 잘 잘리는지 그리고 직접 이렇게 그라인더에 장착해서 사용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조립을 한 번 해볼 건데요. 구성품이 이렇게 지금 트리머가 들어있고 그리고 손잡이 이렇게 부속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유선 그라인더도 준비해놨고 제가 충전 그라인더도 준비해놨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그라인더의 커버를 분리하셔야 됩니다. 안전 커버를 분리하시고 그리고 위쪽에 너트만 분리하시고 안쪽에 만조는 놔두셔야 돼요. 이것까지 빼버리면 너무 깊어져서 안 되기 때문에 만조는 놔두시고요. 부속을 열어보시면 손잡이에 연결하는 이 지지대 두 개는 놔두고요. 그리고 스패너, 렌치, 고무링이 있는데 첫 번째로 내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라인더에 이 고무링을 이렇게 갓 쪽으로 벌려서 끼워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할 일이고요. 두 번째는 이 육각으로 생긴 볼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원리가 이 지금 트리머 어텐치먼트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육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각이 여기에 맞물려서 그라인더가 돌아가는 힘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기계인데 이 너트의 규격이 두 가지인 이유는 보통 그라인더들이 볼트 스핀들 지금 볼트 나사선이 나 있는 스핀들의 규격이 10mm 아니면 14mm 두 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10mm가 거의 한 90% 이상이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굵은 것들은 14mm이기 때문에 이렇게 볼트가 두 가지가 들어있고 내가 가진 그라인더 스핀들에다가 이 볼트를 시계방향으로 돌려서 체결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어텐치먼트를 이 공간을 넓혀서 바로 체결을 하면 끝인데요. 이때 체결할 때 이 안쪽의 육각이랑 금방 내가 체결한 너트 육각이 맞물리도록 밀착을 시켜서 이렇게 딱 들어가고 나면 양쪽에 이 지금 볼트 두 개를 잠궈주시면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리머 어텐치먼트가 뭔가 다 조립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완제품으로 나와서 그라인더에 볼트만 체결을 하고 끼워주고 두 볼트만 조아주면 끝나는 방식이거든요. 각도는 지금 내 그라인더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5도, 그리고 정면으로, 그리고 오른쪽으로 5도를 주워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사용하기 편한 각도로 설정을 한 다음에 들어있는 렌치로 여기 양쪽 볼트 두 개를 조아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거를 조우실 때는 한쪽을 다 조우고 반대쪽을 조우는 게 아니라 오른쪽 조금 조우고 왼쪽 조금 조우고 그러니까 수평이 되면서 조아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지금 손잡이를 장착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 은색 이 제품을 이 지금 트리머 기계 가운데 나사선이 나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돌리셔서 일단 끼워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핸들 손잡이를 이쪽에 끼울 건지 아니면 반대쪽에 끼울 건지를 선택해 주셔서 맞추시면 되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왼쪽으로 선택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손잡이를 위쪽에 나사선에다가 장착을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일단 파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오른손잡이 기준, 왼손으로는 핸들을 잡고 이렇게 트리머 전정 작업을 하면 되는데 처음에 이거 커버를 뻗기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고 이 고무 커버를 뻗기신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바로 그라인더를 작동을 시키면 그라인더가 회전하는 운동을 이 지금 안쪽의 기어를 거쳐서 왕복 운동을 함으로써 이 사이에 들어오는 가지나 이파리들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주는 기계거든요. 자, 일단 충전 그라인더에 제가 먼저 장착을 했고요.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측뱅 나무에다가 결단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 볼게요. 갑니다. 자, 일단은 한 마디. 자, 어떤 번역을 나눠요. 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좀 잘라봤는데 생각보다는 너무 쉽고 편하게 잘 잘렸습니다. 지금 밑에 잘려졌는 잎사귀들이 떨어져 있는데 원리가 조금 이해가 되시죠? 여기 지금 슬로우 모션으로 보시면 이 사이가 지금은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돼 있지만 이 밑에서 지금 날들이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가지든 이파리든 다 잘라내는 모습이거든요. 조금만 더 잘라볼게요. 이 안쪽은 지금 굵은 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이런 것들은 지금 나무 가지거든요. 잎사귀라기보다는 근데 너무 쉽게 잘 잘리는 모습이고 자 다음은 또 연산홍을 한번 잘라볼 텐데요.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똑바로 가는 것들도 있지만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딱 편편하게 고르기 위해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쁘게 여기 공간을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꼭 머리를 깎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잘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전에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왔던 것들을 제가 고르게 정리를 했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게 양날이어서 좋은 점은 외날 같은 경우는 한쪽만 날이 작동을 하다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분에 반해서 양날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릴 수도 있고 반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 괜찮은 것 같고 조금 더 굵은 가지도 제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진짜 근데 이렇게 충전 그라인들을 꼽았으니까 충전 트리머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조금 이 굵은 가지도 제가 한번 쳐볼게요. 자 갑니다. 진짜 이렇게 가지도 잘리는 모습인데요. 이 정도면은 휴대용으로 쓰기에는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잔디깎이나 예초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닥을 정리할 수도 있지만 구석이라든가 이렇게 남았는 것들도 요즘 이렇게 충분히 작업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이렇게 넓은 평수를 하기에는 너무 힘이 드니 잔디깎이나 예초기로 작업을 하고 구석구석에 안 깎인 공간에만 이용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제가 유선 그라인더에 장착을 했고요. 이렇게 멀티탭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전정 작업을 하시는 곳이랑 전기가 있는 곳이랑은 거리가 있을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전선 닐에다가 연결해서 작업을 하고요. 일단 전원을 켜보면 확실히 충전 그라인더에 장착했을 때보다 조금 더 힘이 세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유선 그라인더로 똑같이 즉백나무, 연사홍 그리고 마지막 밖에 굵은 가지까지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아 확실히 아까 전에 충전 그라인더랑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충전 그라인더는 한 0.5초에서 1초 정도에 내가 자르고 잘려지는 이 텀이 있었는데 유선 그라인더 확실히 같이 내 몸이랑 일체가 돼서 자른 즉시 바로 잘려져버리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더 가볼게요. 자 똑같이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선 그라인더로 작업을 했을 때 우선 그라인더 ret fatigue 조사의 heart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확실히 이거까지도 똑같이 작업을 해봤는데 충전 그라인더보다는 유선 그라인더에 장착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진 듯한 느낌이 확실히 받거든요 이 유선 그라인더로 쓰니까 성능은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작업 능률도 올라가고 좋은데 멀티탭을 좀 들고 다녀야 하신다면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어요 일단 마지막으로 조금만 연산홍 한 번만 더 잘라보고 출발 육안 육업 육richt 즉백나무도 한번 볶아볼게요. 자 오늘은 젠틴버에서 출시한 그라인더 부착 전전기 트리머를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제가 하루종일 잘라보면서 좀 느꼈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충전 그라인더에 장착을 해서 사용했을 때는 휴대성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것만 들고 다니면서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곳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너무 괜찮았었고 그리고 유선 그라인더에 장착을 하니까 확실히 충전 그라인더에 장착했을 때보다는 성능이 조금 더 시원하고 잘 잘리는 듯한 느낌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충전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시거나 유선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데 한 이 정도 정원에 트리머 전전 작업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너무 괜찮을 것 같았고 그리고 사용하면서 좀 단점이라고 느꼈던 부분은 일단 높은 곳은 불가능합니다. 높은 곳은 트리머 길이도 31cm 날의 전장이 그리고 기계를 장착했을 때 내가 손을 뻗는 걸 감안하더라도 2m 내외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점 그리고 작업량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엔진 전전기 트리머나 충전 트리머 한 700 날장이 70cm 정도 되는 걸 선호하세요. 작업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문적으로 트리머 작업만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기에는 부적합할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정도의 정원을 갖고 있는데 혹은 내 담벼락에 있는 측백나무 연상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고르게 다듬고 정리하고 자르기 위한 용도로는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을 해보니까 이 날과 날 사이의 간격이 2.3cm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와서 잘릴 수 있는 나무가지의 최대 구경을 2cm로 봐주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2cm가 넘어가는 굵은 나무는 여기 지금 날이 잘리는 공간에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절삭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잘 기억해서 내가 자르려는 어떤 이 나무나 가지의 굵기를 확인하신 다음에 사용을 하시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라인더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는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렇게 작업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도 그라인더를 갖고 있는데 한번 장착을 해서 사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지금 그라인더 어텐치먼트 트리머 한 세트랑 그리고 추가 날을 합쳐서 10분께 제가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급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그라인더 부착 전전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지금 유선 그라인더를 사용하시건 충전 그라인더를 사용하시건 이 날 쪽에 이물질이 끼거나 이런 가지가 끼어서 손이 가야 한다거나 날을 교체하기 위해서 손이 가야 할 경우에 충전 그라인더는 무조건 배터리를 분리하신 상태에서 손이 가야 되고 유선 그라인더의 경우 코드를 뽑으신 상태에서 날 쪽으로 손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무신결에 손이 들어가 버리면 정말 큰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서 귀찮으시더라도 배터리를 분리하시고 콘센트를 뽑으신 상태에서 날 쪽에 손이 가야 한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면 날 사이에 이물질들이 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내가 오늘 작업이 끝나고 보관을 하신다고 하실 때는 꼭 여기에 에어건이나 솔로 청소를 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방청류나 이런 녹제거제를 뿌려 놓은 상태에서 구매하시면 들어있는 이 커버를 끼워 놓으신 상태로 보관을 해주시면 다음에 쓸 때 또 고장 없이 절삭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많이 사용해서 날이 무뎌져서 날을 교체해야 될 경우에는 자 보시면 이렇게 추가 날을 구입하셔서 간단하게 교체가 가능한데요. 지금 딱 보셔도 느낌이 오시나요? 여기 지금 볼트 두 개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 볼트를 이거 두 개를 푸셔서 기존 들어있던 날을 빼내고 꼽으시면 되는데 자 그 지금 날을 교체하는 영상은 제가 또 영상 하단에 따로 남겨둘 테니까 혹시나 날을 교체하다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날을 교체하셨으면 좋겠고 꼭 작업을 하실 때 안전하게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